A라고요? 다음이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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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눈에 띄는 순간 조금 다시 믿을래 눈에 띄는 순간 조금 다시 믿을래 눈에 띄는 순간 조금 다시 끊어져 쫌 자꾸 끊어져 눈에 띄는 순간 조금 다시 믿을래 눈에 띄는 순간 조금 다시 믿을래 이제는 깜짝이야 네 기억이 보여요 여긴 좀 바람에 띄는 순간 그 눈에 바로 남겼어 내 눈으로 보낸 사람 그 눈에 바람에 띄는 순간 날 바람에 띄는 순간 난 창바를 삼겼던 순간 이 눈이 보여요 나의 눈에 띄는 순간 나의 눈에 띄는 순간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